책에 대해서는 독일 농민전쟁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독일 농민전쟁은 1524년부터 1525년 사이 중부 유럽의 독일어 권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농민들의 항쟁이다. 농민대전쟁, 농민대항쟁 등으로도 불린다. 독일 농민전쟁에 가담한 30만여 명이 가난한 소장농 가운데 10만여 명이 귀족들에게 학살되어 진압되었다. 분드슈 운동, 후스전쟁과 함께 16세기 독일 지역의 경제적 종교적 운동의 일부로 파악되기도 한다. 독일 농민전쟁은 오늘날 독일 남서부에 해당하는 알자스 인근 지역에서 개별적인 항쟁으로 시작되어 동부로 확산되어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전파되었고, 스위스의 여러 주에도 영향을 주었다. 농민들은 포병도 기병도 없이 빈약한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군사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고 지휘체계를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군사를 당해낼 수 없었다. 농민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농민전쟁을 비판하고 귀족의 편에 섰다. 독일 농민혁명 16세기 독일 사회는 자본주의의 진행으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농민들은 무산계급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유산계급의 착취인 과다한 소장료와 세금으로 인하여 갈수록 피폐해져갔다. 그러던 중 이들은 마르틴 루터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 를 부르지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불공평한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농민들의 사회개혁에 지는 1524년 독일 농민들이 영주들의 착취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인 독일 농민전쟁으로 실천되었고 종교개혁자인 토마스 민처가 민중항쟁을 이끌었다. 농민군들은 마르틴 루터의 지지를 열렬히 원했으나 마르틴 루터는 그들을 기독교도가 아닌 자들이라 규탄하고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토마스 민처가 이끈 농민군들은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영주들에 의해서 학살당했고 민처도 5월 25일 처형되었다. 프리드리 앵겔스는 독일 농민전쟁을 계급투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도 민처의 독일 농민전쟁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의 전통이 민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